비싼 새 자전거를 한 남자가 집 앞에서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이 길을 가다가 멈춰서 물끄럼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남자가 말을 건넸지요. 자전거에 관심이 많니? 내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관심은 많아요. 이거 아주 비싼 모델이지요? 아주 비싼 거야. 그런데 내가 산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아주 좋아하는 우리 형이 새로운 자전거를 사면서 나한테 준 거란다. 남자의 말을 들은 소녀는 저도 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저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은 천식이 있어서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거든요. 저도 나중에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를 쓸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성대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귀한 행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귀한 행동이 담겨있는 마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받기보다 베풀기를 좋아하며 베푸는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참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았다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받기보다 주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여 받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여 받기보다 상김을 베푸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여 받기보다 상김을 베푸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여 받기보다 상김을 베푸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세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구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진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니라 마태봉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중 화장장 벽에 붙어있는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라고 쓰여진 문구가 생각납니다 참 신세 많이 진듯합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것 받았습니다 형님들 노님들 아우에게 가족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목상님들께 교우들에게 통역자들에게 많은 것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종원 다 갚을 수 없으나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주임 주신 것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베푸는 자 주는 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요하를 경려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요한이 잘된 것이지 네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내용은 더 잘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앤 앤 앤